안녕하세요 엑젠 갤럭입니다 오늘은 프로필 투어를 할건데요 여기가 어디냐 상안도 BMC 그쪽이에요 지금 많이 시끄러울거에요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네요 아무튼 상안도 쪽에 프로필을 뿌리고 프로필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간 우선은 프로필 뿌리러 이동해볼게요 저희가 프로필 투어 할 장소입니다 방송국들이 많아요 상암동을 그래서 아무튼간 상암영화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독립영화도 많이 하고 그런게 있어요 상암동이 옛날에는 충무로가 대세였잖아요 지금은 상암동이죠 상암동 아니면 강남쪽 꽤 많이 몰려있어요 영화사들이요 그리고 오늘 날씨 안춘데요 아 좋네 자 아무튼간 또 열심히 이동해볼게요 여기가 상암동 프로필 넣는 곳입니다 여기가 상암동 때문에 그러는지 프로필함이 안 보이네요 뭐지? 마지막 한 곳인데 뭐지? 보이네 한번 그래도 찾아볼게요 드디어 드디어 겨우 프로필 두고 뿌렸습니다 와 진짜 빡세네 나머지 프로필 넣는 데는 다 마감했어요 아무튼간 이제 집으로 가야겠죠 집으로 가서 또 프로필 뿌릴만한 곳 또 찾아봐야죠 아무튼간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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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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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